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에 댓글 알아보는 팬나시아 댓글뉴스 개그맨 기자 허영진입니다. BTS 슈가의 팬사랑 슈가는 지난 27일 방탄소년단 공식 트위터에 사진과 함께 조심히 들어가요 라며 팬들에게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서울 콘서트가 끝난 직후 팬덤 아미를 향해 조심히 들어가는 다정한 멘트를 남겼는데요. 많은 팬들은 슈가의 이런 따뜻한 모습에 감동했고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슈가씨 미모 실화야? 너무 완벽하다 멋있어 햇살보다 더 눈부신 방탄소년단 슈가 세상 달콤하더라고요. 방탄소년단 슈가 좋은 음악만 많이 들려주세요. 슈가의 말 때문에 진짜 조심히 들어갔어요. 민슈가 너무 멋있어서 심장이 다 아파요. 조심히 못 들어가요. 슈가 때문에 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요. BTS 멤버 중 슈가가 세상에서 제일 멋져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슈가 네가 너무 달달해서 짜증난다고 아이디 설탕, 조청, 엿, 꿀 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개기자의 한마디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달달한 건 설탕, 꿀, BTS 슈가입니다. 제가 테나시아 댓글 뉴스 홍영진입니다.